전 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 장만의 심장이 분화구를 터쳐 열광하는 김일성 당장 만세함성 경축의 축포성의 동지 김덕훈 동지 박정천 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 무력기관 당과 정부에서 오랜 기간 사업하여 온 김용남 동지 박범주 동지 김기남 동지 최퇴방 동화국의 경화 발전에 터출한 공헌을 한 노력혁신자들 공로자들이 조석된 안감 속에서도 당국의 반군적인 역사의 부수령에서 다 큰 승리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지정체를 마련해 강의하고 충직한 이 나라 국민들의 의지가 비켜있는 동화국은 진정 우리의 영광이고 경제입니다 최대의 경의를 삼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참여한 비상 방역 신 순간 그 뜻 가슴에 안고 향투 방위의 총대를 억세게 벼려온 이들입니다 그래 나갈 의지가 비상 방역 당겨오기 위한 성스러운 위협 수행에서 보다 혁혁한 위협 진영 촬영에 이어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를 액세하게 벼려준 호연